해외에 또 무무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아랍.. 아이고 무무들도 있구요 헬로우 니하오 곤방와 홀라 하이 인디아 정말 많은 무무들이 있습니다 화살을 좋아하세요? 어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다 화살을 좋아하냐?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? 약간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합니다 사랑하노 요즘 휘인이랑 화살이랑 대화를 잘 안하나요? 어 저기 그 엊그제도 아니 어제였나? 라디오 때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혜진이는 어제 같이 용기를 산책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의상도 용이죠 저도 용 용 올해 안에 마마무 활동 있나요? 어.. 올해 안에.. 아마 없지 않을까..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같이 회사 있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잘 못하지 않을까.. 누구세요? 알아요? 네? 가.. 가쁜 공포영화.. 가.. 가쁜 공포영화.. 가쁜 공포영화.. 가쁜 공포영화.. 가쁜 공포영화..